아니, 아니,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저, 은혜? 저, 누구시... 아니, 난 눈 보고 지금 은혜인 줄 알았어, 은혜. 오늘 그래서 드디어 그 특집이... 아니요? 이 은혜 왕자 아니요? 잠깐만, 저, 왕자. 저, 내가 빈여 좀 봐도 되겠어? 아, 혹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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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옥비녀나? 맞어, 아니요? 맞어. 맞어.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? 가마를 찾아, 저리 태워주시어요. 아, 저, 옥비녀만 제가 가져가면 끝인 거 아닙니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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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왕자.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네? 저, 지금... 어? 저, 일단 바뀌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 좀 알고 계시죠? 소녀가 도망갈 수 있게 가마를 찾아 태워주시어요. 그러면 됩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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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? 지금 뭐... 지금... 지금... 언젠지 아시오, 지금 시대가? 1600년대요, 1600년대. 네? 네? 헐! 대박! 어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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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로 방가방가! 아는 거임? 저 말을... 아, 지금? 지금 뭐 하시니? 지금 뭐 하시니? 어? 가마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? 저를 태워주시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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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그러면 여기 꼭 계시오, 알겠어? 알겠사옵니다. 자, 그럼 이따 뵙겠소. 안 가? 얼른 다녀오셔요. 알겠소.